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thứ 2!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맛있다. 치킨 계란 마크 마크 꼼꼼팀 마크있는 단 personality 본게 잘ocks한 거야 보편에 퍽퍽 치즈가 딱 맞춰면 치즈가 더 빠르게 치즈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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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기다린 킬바사 핫도그 두가지 준비했어요 핫도그부터 먹을게요 킬바사 핫도그 되게 좀 조명해요 쏘리 핫도그 이렇게 잠깐 골라압이죠 핫도그 파는 되게 포시 포시나고 소시 있음 약간 매콤해요 핫도그 파는 되게 포시도 빠지면 매콤해요 알 거 같아 데다 맛있다 고춧가루 피자 테이프 토크 고춧가루 진짜 맛있어. 매콤해. 연세 망고 마스카프네 커피. ükleot. 매콤한 어묵. 문자 handmade. 매콤한 어묵. 크림이 맛있어. 태풍이가 작명 아니에요. 크림이 맛있어. 크림이 먹지 않아서 맛있어요. 크림이 맛있어서 먹으니까. 크림이 잘 먹지 않아서 먹기 좋은데. 크림이 있어서 먹었어요. 크림이 많아서 먹으면 남아먹는 것 같아요. 크림이 먹지 않으면 먹으면 안될까요? 크림이 그랬어. 크림이 됐어요. 오이 소스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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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은 정말 맛있다!! 완전 맛있다! 초장과 소스에 넣었어요 초장과 소스에 넣어주면 시유판장 연사크림빵 전장크림빵 저장크림빵 엄청 맛있어 달콤함이 좀 덜어졌네요 달콤함이 좀 덜어졌네요 커스타드 빵 양념이 좀 덜 어졌됨어요 커스타드 빵이 1개 양념이 좀 덜어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바삭한 빵 소스는 다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겠죠 고추지 마요 배가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추지 마요 고추지 마요 고추지 마요 고춧가루 고추지 마요 고추지 마요 살짝 재료로 치즈 치즈맛 도래에서 국물을 먹은 부분이에요 아, 대박! 다음번에 먹어야 했는데 다음번에 먹어야지 엄마가 먹을래 밥을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맛있어 잘 먹어야지 다음번에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여 그리고 오늘의 다음 영상은 뱅뱅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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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kontroll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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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뱅 목소리 뱅뱅 뱅 뱅 고춧가루 희생장 그렇지 초고추 억지 않았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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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다쿠아즈 라라스미 처음 먹어봐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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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crit 고춧가루 고추 맛있어. 땀도 부드럽고 크림즈 맛있네요 와! 쿠맥크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평양 디저트 마카롱, 한치주슈, 바나나 한치주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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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stom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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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3가지 다 진짜 맛있어요 3가지 다 진짜 맛있어요 Espero 3 ever jump 2가지 다 먹일러 1가지 다 먹지마 2가지 다 먹지는 않은 척 2가지 다 먹지마 2가지 다 먹지마 2가지 다 먹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